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나오게 된 경우도 알아볼 수 있지 이 얘기는 결국 경기민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경기민감주와의 성향이 조금 달라져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갖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났었던 것이 자동차였어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가 제가 볼 때 그렇게 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지 않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조금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내구제에 해당되는 측면 등은 있지만 결국 이 한 범주의 소비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가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강해서라는 측면보다는 공급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저도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맥도날드 가서 세트 메뉴를 시키면 감자튀김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준다? 왜 안 나와? 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감자튀김 재료가 안 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깃을 준다고 닭튀김 순살튀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결국 지금 이들 역시 이제 그런 공급의 제약에서 발생되는 요소들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다뤄질 것 같고 현재는 그 전에 사실 산업재료 경기민감주의 하나의 분류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과거로 우리가 따져서 봤었을 때는 이들은 조금 투자에 대한 것들 특히 SOC라든지 조금 굵직굵직한 정부 차원에서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항공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항구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대잖아요. 서로들 지금 나갈 물량들은 정말 많은데 실제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를 봤을 때 투여되는 항공기라든지 배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또 하나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도 역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에요. 아무리 중장비가 굴러가고 배가 몇 천 톤이 되는 배가 운항을 하는 그리고 비행기가 날르는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 했을 때 아직까지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들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분야의 근로자들의 수가 지금 공급이 원활치가 않다는 거예요. 구인란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시장에서 투자 유인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디커플링에 대한 문제를 돌파구를 삼으려 할 때 키워드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구인과 경쟁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유망 종목을 찾아야만 한다. 만약에 어떤 분야에서 그 산업에 구인년이 엄청나대 임금을 엄청 높게 해준다는데도 사람이 안 온대 그런데 그런 뉴스가 나오는 분야는 상당히 유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에 관심이 가장 많았을 때가 그런 뉴스 나올 때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우리 반도체 인력을 뽑아가기 위해서 연봉을 수십억을 준다. 차도 제공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분야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구인란이 어느 분야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특정 기업이 다 해먹겠다고 하게 되면 사실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떤 두 기업, 세 기업 정도가 치열하게 지금 수주 전쟁을 보이고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해당되는 분야는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주적도 생기고 적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조금 많아지는 산업들 그런 분야의 투자 요인 등이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을 포함한 경기민감주에 대한 투자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 뿐만이, 지금 현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등이 이거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1순위다. 그런데 이쪽도 2순위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현재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많이 뽑아보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그 말씀 주시죠. 주고 계신데요.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제일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자고 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